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영어 채널의 제인입니다.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thank you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 5가지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표현은 ta입니다. 뉴질랜드 아기들이 태어나서 언어를 처음 배우게 될 때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표현 중 하나인데요. thank you라는 표현이 너무 길고 아기들이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ta로 이렇게 짧게 가르칩니다. 그렇다고 아기들만 쓰는 단어는 아니고 어른들도 쓰는데요. 보통 조금 가볍게 그냥 가벼운 감사의 인사를 할 때 ta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ta 혼자 쓸 때도 많지만 다른 표현이랑 같이 쓸 때도 많은 것 같아요. 친구나 직장 동료가 제가 갖다 달라고 부탁한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ta thank you can just leave it there for me 이런 식으로 ta thank you 등 감사의 표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사용하기도 해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아기들한테 많이 가르치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감사합니다 말고도 약간 주세요의 표현으로도 같이 쓰여요. 아이가 손에 쥐고 있는 물건을 엄마한테 달라 그럴 때 한국말로는 두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엄마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. 뉴질랜드에서는 한 손을 내밀면서 ta for mommy ta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또 물건 같은 걸 받았을 때 가벼운 감사의 표시로 ta 라고 하기도 하지만 물건을 줄 때도 누군가한테 뭔가 영수증 같은 거를 건너 줄 때도 ta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약간 hey girl, they girl, ta 이런 느낌? 두 번째 표현은 kyora입니다. 뉴질랜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찾아보신 분이라면 아마 뉴질랜드에는 영어, maurio, 그 다음에 뉴질랜드식 수화 이렇게 공식 언어가 세 가지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. 아마 maurio로 인삿말인 안녕하세요로 쓰이는 인삿말인 kyora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이 kyora라는 말은 감사합니다 라는 뜻으로도 쓰여요. 그래서 안녕 할 때도 kyora 이러고요. 그 다음에 고마워, 뭐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로도 kyora 이렇게 쓰입니다. 참고로 발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. kyora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. kyora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둘의 차이는 전혀 없고요. 그냥 그냥 기분에 따라 아니면 사람에 따라 두 가지를 같이 쓰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쓰기도 해요. 세 번째 표현은 shot입니다. 청 맞았어 할 때 쓰는 그 같은 shot이라는 단어 맞고요. 이 표현은 타 보다도 훨씬 더 슬랭에 가까운 좀 더 informal, 좀 더 casual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격식 있는 자리, 뭐 비즈니스 이메일 같은 데서는 쓰시면 안 되고요. 장인어른, 뭐 이런 분한테는 쓰지 않으시는 걸 권장합니다. 약간 전형적인 키위 슬랭 표현이기 때문에 뭐 제 친구들 중에서는 뭐 shot bro, shot kazi, 약간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. 저 같은 경우 언제 가장 많이 쓰냐면요. 예를 들어서 수업 중에 조별로 과제나 조별로 뭔가 디스커션 같은 걸 하다가 그 그룹에서 한 명이 대표로 나가서 뭐 발표를 해야 된다. 뭔가 나를 대신해서 또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발표하겠다고 volunteer 한 친구한테 또는 마침 이렇게 방이 더운데 창문을 열어주거나 뭐 에어컨을 켜준 그런 친구한테 뭐 shot emily, shot jordan 이렇게 이름을 넣어가지고 약간 대신해줘서 고마워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네 번째 표현은 cheers 인데요. 아마 cheers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해요. 앞서 소개한 표현보다도 훨씬 더 자주 쓰이는 굉장히 흔한 단어이기도 하고요. 엄청나게 격식을 차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모르는 사람하고도 그냥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.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중고 거래 웹사이트 트레이드미나 아니면 요즘 점점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그 지역별, 동네별 페이스북 그룹 같은 데서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거래를 할 때 뭐 문자 같은 거 주고 받을 때 굉장히 많이 쓰여요.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가지러 한 3시쯤에 들려도 괜찮을까요? 물어볼 때 이렇게 이메일 끝에나 아니면 문자 끝에 thanks 대신에 많이 쓰이고요. 또 그쪽에서 답장 괜찮다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답장을 보낼 때 yep that's fine cheers 이렇게 간편하게 뭐 thank you 대신에 쓰이는 표현이에요. 마지막으로 볼 다섯 번째 표현은 cheer 입니다. 오늘 소개한 표현들 중에서도 가장 casual하고 가장 슬랭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젊은 분들만 쓰는 걸 추천할게요. cheer를 말하자면 cheers 조차도 너무 길고 뭐 너무 귀찮고 너무 격식 있는 표현이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단어인데요. 어쨌든 뭐 cheers, thank you 이런 단어들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. 아무래도 보통 좀 젊은 남자애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.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굉장히 informal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이메일 같은 데서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. 교수님 같은 분들한테 쓰시면 안 됩니다. 자 그렇다면 오늘 뉴질랜드에서 thank you 대신에 쓸 수 있는 다섯 가지 표현 차, 키워라, 쇼, 치즈, 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네요. 앞으로는 뉴질랜드 영어 발음으로 하는 리스닝 영상 말고도 이렇게 제가 직접 가르쳐드리는 영상도 좀 더 많이 찍을 예정인데요. 혹시 특별히 보고 싶으신 영상이 있거나 아니면 뉴질랜드, 뉴질랜드 영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한 번 남겨주세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Thanks for watching. See you next time.